리아스 아, 게임하는 거예요? 네 게임하려고? 일어나자마자 아니, 근데 아침부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? 네, 아침에 너무 하고 싶어요 밤에 자기 전까지 하고 뭘 먹어야지 혼자서 고민했어 처음부터 시작했어 본인이 물어내고 있어, 그죠? 꿈을 노래하자 음, 이쁘다 고치 아니다 게임 덕도 할머니 약간 할머니 같아 일본 할머니 오오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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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에이, 에이 이거 뭐 갈 건데 그래, 싸우자 잘못 걸렸다 젊게 사는 일본 할머니 같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거 보세요, 진짜 하하하하 잠깐만 에이, 뭐야 다 죽었네 게임을 너무 좋아하시나 보다 잠깐만, 지금 이길 때가 아니라 나도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, 아침 10시에 와야 돼 밥 먹어야 되겠다 네, 밥 먹어야 되겠다 반찬이 몇 개야 또 사진을 찍어, 찍어 아, 잘해 먹네 아, 잘해 먹네 저, 저, 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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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앞에 보라고 할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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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바로 힘들어 냄새 안 나게? 네 깽끗하네